우리 느예미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예미야서 느예미야 6장을 보시겠습니다. 느예미야 6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에르롤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이에요. 성벽이 이렇게 건축이 된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느예미야의 용기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굳건하게 진행되어져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절대로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조금도 사탄에게 양보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느예미야라는 이 인물 우리가 다니엘 또 느예미야 이런 인물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느예미야 1장부터 쭉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느예미야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지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날 자신의 동생인 하나니야가 이제 느예미야에게 옵니다. 느예미야는 그 수상궁이라고 메데페르시아 그 왕궁에서 왕에게 그 잔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 중에서 굉장히 진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모시고 있는 대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주 왕을 배웁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메데페르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이 느예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동생이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형이 물어보죠. 지금 에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었을 때 에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렸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느예미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슬퍼합니다. 너무나 많이 슬퍼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지키시며 금유를 베푸시는 주여 주님 제가 주님 앞에 강구하오니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나이다. 내가 대신 주님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놓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신 저 성읍 에루살렘이 불에 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주님 앞에 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말씀을 기억하옵는 것은 주께서 에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가 범죄에서 전세계로 흩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기도대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모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우리를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우리를 돌아오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주님 청하고 온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주의 크신 팔을 펴셔서 하나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기뻐하나이다 주님 진정으로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주님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었다면 주여 제가 왕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게 하셔서 주님 초로하여금 이스라엘로 가서 주님이 시키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네 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너무나 겸손한 기도였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느에미아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를 잘하고 싶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보시면 정말 저들의 애타는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느에미아는 자기 백성의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민족적인 죄를 위해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이 이렇게 구약에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가 돌이키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 돌이키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흩어졌던 그 민족에서 다시 본토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눈에 호의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느에미아가 왕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늘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던 느에미아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안 그랬는데 왕이 느에미아의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 찼어. 너무 염려 근심 때문에 얼굴이 그러지 않았던 얼굴이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한테 병이 없는데 너 왜 그러니? 너한테 병이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나에게 말을 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 조상들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이 다 불에 탔다고 합니다. 성문은 불에 타고 다 황폐해져 버렸는데 내가 어찌 내 안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어찌 내 마음이 슬프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에레미아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묵도하고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말하죠? 라고 물었겠죠.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묻습니다. 왕이여, 참으로 왕의 종이 왕에게 은총을 입었으면 나로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성업에 보내서 그 성업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왕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 나라에 대신이 에루살렘 성이라는 엄청난 거대한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의 가슴 속에 그 마음을 이 성업을 다시 재건해야겠다고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세워진 성업이에요. 에루살렘 성은. 에루살렘 성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성업입니다. 그 에루살렘 성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솔로몬이 얘기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이 성전을 드릴 때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을 저질르면 주님이 이 백성을 전세계로 흩어버리신다고 모세의 율법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한 이 에루살렘 성을 향해서 이 성전을 향해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여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흩어져 있던 그곳에서 저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저들을 돌려보내셔서 이 땅에 다시 있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진짜 주님께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돌이켜졌을 때 그때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하실 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한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마음을 이 자기 동생이 왔을 때 성벽이 불탔다. 에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느에미아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슬퍼서라고 표현해요. 너무 슬퍼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슬퍼서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이에요. 에루살렘 성은 여러분 동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일을 듣고 마음에 전혀 동요도 없다. 그럼 여러분 진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재정해 놓으신 그 성읍이 불에 탔고 황폐화가 됐고 한다면 진짜로 그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도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누에미아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에스더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살려야 하잖아요.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야 했어요. 에스더는 한 나라의 메데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어요. 유대인이면서 왕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꾸민 거예요.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모른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대신이 그렇게 꾸몄죠. 그런데 그게 꾸며서 왕에게 이제 나가서 왕에게 허락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그리고 왕에게 돈을 주기로. 그래서 왕이 허락해 줬네. 왕도 에스더가 유대인인지를 몰랐어요. 자기 왕비인데 그런데 이제 유대인이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다 이제 선전이 되어진 거죠. 광고가 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너무나 너무나 무섭죠.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모르들게라는 에스더가의 삼촌이 얘기합니다. 너 왕 앞에 가서 얘기해라. 왕 앞에 가서 얘기해라.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되었는지 어찌 아느냐. 네가 만약에 왕 앞에 가서 얘기 안 하면 왕 앞에 가서 얘기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한다는 거지. 참 담대한 삼촌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들한테 3일 동안 자기를 위해서 금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는 상태에서 왕비가 나가면 그대로 죽음이에요. 바로 처형이에요. 왕이 이렇게 금올이라는 지팡이를 딱 내밀면 에스더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금올을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그대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나라의 법이에요. 그런데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 왕비를 부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딱 하고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에스더가 정원 문 앞에 딱 서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금올을 내밉니다. 얼마나 에스더는 거기까지 갈 동안에 떨렸겠습니까?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오늘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가야겠다라고 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용기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정말 주님을 위하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한 사람을 오늘도 부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는 나갔고, 왕에게 이 사정을 얘기했고, 그리고 결국은 하만은 정말 그 모르드게라는 그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자기가 만들었던 그 장대에 결국은 왕이 그를 매달게 합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 살아납니다. 이렇게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느헤미아가 왕 앞에서, 감히 왕 앞에서 자기를 유대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그 이스라엘 성을, 에루살렘 성을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프로젝트예요, 지금 이걸. 이걸 말을 합니다. 그때 왕이 말을 합니다. 좋다. 언제 돌아올래? 지금 왕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요. 주님께 내가 은총을 입은 자라면 내가 왕을 배울 때 왕이 나를 나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그렇게 허락해 준 거예요. 언제 올 거냐? 내가 몇 월 며칠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요. 저에게 산림을 감독하는, 나무를, 목재를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조서 한 장을 써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다 재건시키는 그 일을 할 때 목재를 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조서 한 장을 써주십시오. 거기서 내가 살 집도 하나 지어야겠습니다. 써주십시오. 이러고 느에미아가 떠납니다. 이제 느에미아가 떠나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 왕이 느에미아에게 군대도 주고요. 마병도 보내주고요. 정말 너무 큰 호의를 입었습니다. 너무 큰 호의를 입고 이제 왕의 조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암몬사람 도비아 또 아라비아사람 게세미라는 이 세 존재가 이 느에미아의 일을 막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이들이 지금 에루살렘의 그 근처에서 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느에미아를 돕고 있다고 성경은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느에미아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돕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돕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에루살렘을 다시 흥황하게 만든다. 부흥시킨다라는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는 소리를 이 원수들이 들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원수가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전도할 때도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일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 일을 승리로 이끌려면 반드시 어떤 인물이 필요하냐면 이런 느에미아나 이런 에스더처럼 자신을 드리는 인물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시키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하는 그런 헌신된 인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이토 같아요. 다니엘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물들이 시대시대마다 드러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들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느에미아가 에루살렘에 3일 동안 3일 4일 4일을 머물죠. 머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에게도 하나님이 에루살렘 가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제 저녁에 몇 사람과 함께 에루살렘 성벽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여기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에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라고 자기 마음에 주셨는지 본인은 알고 있지만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가 적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밤중에 골짜기를 돌아서 에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봅니다. 그랬더니 에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치리자들과 에루살렘에 남아있는 1차적으로 먼저 귀환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에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먼저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느에미아가 얘기를 합니다. 이 에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문이 불에 탔다. 이제 일어나서 에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다시 수축하자. 그래서 더 이상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과 함께 했던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왕이 또 자기를 도왔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이 느에미아의 간증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들이 다시 마음을 합합니다. 마음을 합해서 좋습니다. 우리 다시 건축합시다. 우리 에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합시다. 그래서 더 이상 저 원수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원수인 삼발락과 도비아가 이것들을 비웃죠. 이들을 비웃어요. 야 너희는 불타다가 꺼져버린 막대기와 같아. 그런데 너희가 무슨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그런데 그때 니에미아가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그의 종들인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너는 이 에루살렘에서 어떤 분깃도 없다. 딱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전혀 에루살렘과 유대인들과 관계없는 종족들이 아니에요. 좌우지간 섞여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예요. 섞여. 저쪽에 여러분 포로로 갔다가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섞일 수 있죠. 비가. 그죠? 그쪽에서 결혼하게 되거나 그러면 섞일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지 이들은 섞여있는 그런 족속들이고 그 다음에 이들의 이 사람들의 아들이 또 유대인들하고 결혼을 하고 여자하고 또 딸들이 유대인 남자랑 결혼하고 이렇게 막 다 섞였어요. 온통 섞여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반대를 하고 나옵니다. 악인들이죠. 그러나 이들을 신경 쓰지 않고 일단 느에미아랑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벽 재건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때 있던 선지자가 학계 학계 들어보셨죠? 학계 스가리아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자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문들을 달고 문짝들 있죠? 문짝들을 달면서 이제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벽이 건축기 조금 하다가 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쓰러져 버린다고 저들이 그렇게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보니까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데 점점 점점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이 원수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불안하고 막 성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다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포섭해 놨거든요. 유다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 놨기 때문에 거의 자기들이 왕격으로 거기에서 그렇게 누렸는데 지금 지금 느에미아라는 한 사람이 와갖고 유다 사람들의 다른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 사람들을 다 한마음이 되게 해가지고 한뜻으로 하나님의 공사를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기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비웃는 것 뿐만 아니라 욕을 하는 거죠. 그들을 욕하는 거죠. 근데 이때 느에미아가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욕하는 것이 자기 머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없애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저들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해서 일을 진행해 갑니다. 이 원수들의 방해가 있었는데요. 이 원수들의 방해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버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에레미아를 통해서 주님은 70년 이후에 다시 저들이 포로에서 풀려난다고 애언을 해놓았어요. 그죠? 예. 에레미아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에레미아의 말씀에 따라 포로 포로에서 다 풀려났고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였죠? 고레스가 사람들을 보내서 에루살렘 성을 재건하라고 그렇죠. 성전을 지으라고 보내잖아요. 그죠? 예. 이게 그 시대예요. 맞물려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해 가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은 있어요. 성전도 지어야 돼요. 성벽도 다시 증축해야 돼요. 다시 재건 시켜야 돼요. 에루살렘에 새롭게 사람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것을 하려면 누군가 사람을 사용해서 일을 하는데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느게미아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 주님의 계획은 그래요. 주님의 주님 보십시오. 주님 주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주님 오십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송했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주님 오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희들이 온 세상에 복음을 다 전할 때 내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 안전하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오시는 날짜를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해야 그분이 오시니까 그러면 그 복음을 전할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과 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자고 찬양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시고 주님 옷이 없어서 당신은요? 당신은요? 당신이 왜 그 한 사람 에서 제외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님을 오실 길이 예비될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느에미아는 참으로 용기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자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함께 깨야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예루살렘을 치자는 거예요. 지금 성벽이 재건되고 하나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항에서 서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에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 뒷줄에 서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반대로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누에미아랑 유대의 백성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안에 유대 백성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걸 막자. 그 말이에요. 성벽을 쌓는 걸 막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주야로 지켰다는 거죠. 방가나서 유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완전히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계속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일이 많은데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달려들어서 살륙하고 죽이겠다는 거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 일하는 것을 성벽 쌓는 일 주님의 일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를 그치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오라는 거야. 그 일 그만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조차도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때 에레미야가 아니 느에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백성조차가 백성조차가 칼과 창과 활을 줘요. 아니 한쪽에는 벽돌 쌓고 있고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칼과 창과 활을 주고 딱 뒤에 서있게 해요. 그리고 나서 남은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해라.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와 너희 아내와 너희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한편으로는 싸움을 하며 전쟁을 치르면서 성벽 공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 공사만 하기에도 바쁜데 한쪽에 칼을 차고 오문 찌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자기네가 죽으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일을 하고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 같은 이 강하고 탐대한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 성벽을 세우는 이 공사가 52일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52일 만에 완벽하게 다 재건돼버린 겁니다. 여기 보면 밤이고 낮이고 해요. 밤이고 낮이고 그 대적들이 느에미아가 저들의 계략을 알게 됐다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이 저들의 궤를 저들의 지혜를 패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느에미아 밑에 있는 사람들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한 손은 그렇게 쥐고 한 손은 건축하는 짐을 나르고 이러고 일을 하는 겁니다. 느에미아가 말하죠. 나팔 나팔수 나팔부로 우리가 이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짓는데 성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량이 막대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나팔을 불어.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모일게. 나팔 소리로 들어야 되잖아요. 뿔나팔을 부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지마 우리 하나님이 싸우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요. 제가 볼 때는요.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오려고 하는 상황보다도 더 긴박한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한 손에는 칼을 차고 한 손에는 성벽 공사를 합니다. 그들이 동틀 때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또 밤에도 파수꾼을 세워서 파수를 하게 만듭니다. 지키라는 거죠. 낮에도 일하고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누에미아는 옷을 벗지 않았어요. 언제? 씻을 때만 옷을 벗는 것 외에는 옷을 벗지 않고요. 그 에르살렘 성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여기 적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그 성벽을 재군시켰습니다. 원수 여러분 원수가 그 누에미아를 방해할 때 가장 무서웠던 것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적군이요. 전쟁을 딱 하잖아요. 전쟁을 딱 할 때 여러분 사기 떨어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사기. 예. 그러면 지금 그 골리아가 다이시 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골리아시 이렇게 큰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너희 중에 나랑 맞짱 뜰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맞짱 떠보자는 거예요. 많이 올 필요도 없어. 한 사람만 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이 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질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크고 소리도 우렁차니까. 아니 이스라엘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엘리압도 얼마나 컸습니까. 다이시의 큰형도. 근데 이미 정말 사기가 떨어져 버린 상태예요.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는데 근데 다이시 나갑니다. 다이시 뭐라고 그래요? 사기 충만 너는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고 그리고 나갑니다. 뭐 갖고 가요? 돌멩이 다섯 개 그리고 양떼를 하는 지팡이 짝대기 있잖아요. 막대기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아씨 그러잖아. 야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비웃어진다. 너 아기야 아기 나 거인이고 나 장수야 너 아주 조그만 애라고 네가 나를 볼 때 내가 개이기에 네가 짝대기를 갖고 와서 나를 때리려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예요. 골리아 얘기가 근데 다윗은 사기 충천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었어요. 현상인 골리아 거인인 골리아 을 보는 게 아니라 저 골리아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물멧돌 돌멩이 쬐끄만 하나 돌려가지고 그대로 마치는데 그대로 골리아사 이마에 그냥 직격탄 입니다. 주님이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이드한테 나가라고 안 했대요. 주님은 다이드에게 나가라고 안 했대요. 그런데 다이드씨 이 골리아씨 주님의 군대를 비방하니까 열이 받아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본인이 나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내가 이런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드씨 나가서 한 방에 끝장 내버리는 거예요. 죽으니까 어때요? 골리아씨 땅 떨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전부 나와서 필리스탄 쪽으로 오잖아요. 블레셋 쪽으로 오니까 블레셋 사람들 일순간에 다 도망가요. 그렇게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군대에서 사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느에미아 이 느에미아에게 이 사람들 삼발라시나 도비아나 이 게세미나 이런 사람들은 이 느에미아를 두렵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예를 썼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팀은 져요. 져버립니다. 절대로 두려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영이에요. 영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오.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모데우서 1장 7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번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두려움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나 이런 거 다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거절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두려움이 들어왔을 때 밑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증상이나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두려움이 와요. 그런데 이 증상이나 현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에 고정을 하면 두려움이 안 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다이시 갖고 있었던 것처럼 느예미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예미아는요 정말 스스로 용기를 내었습니다. 스스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결코 하나님 한 번만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마귀는 두려움을 주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어요. 두려우면 앞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 느예미아가 정말 용기를 내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느예미아가 사장에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들이 쳐들어와서 살려가겠다고 하는데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만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6.1 전쟁 때 이스라엘과 중동 아락국 간의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니 나라가 너무 쬐끔한데 아락군한테 어떻게 육신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이긴대요? 못 이겨요. 쉽게 말하면 저들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아락국의 연합국의 사람들은 많은데 이스라엘은 진짜 쬐끔이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또 저들의 그 저기 뭐냐 전쟁 그 무기들도 엄청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략을 내건 게 뭐냐 시편 말씀을 계속 24시간 방송에 틀어주는 거예요. 시편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씀으로 따발총 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넣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은 뭐 어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어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있어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믿음이죠. 그죠? 이거 생각 속에 믿음을 딱 넣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천사가 움직인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랍국에서 포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랍연합국에서 포가 딱 올라오니까 공중에서 천사가 딱 잡아요. 포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포를 도로 아랍연합국 쪽으로 이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돕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긴대요? 못 이기죠. 쌌는데 돌아와. 포를 쌌는데 돌아온다니까요. 어떻게 이기냐고요. 어떻게 쏘면 돌아오는데 안 쏘고 가만히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전쟁하시는데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실패 말씀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다는 것은 눈동자가 썩습니다. 여러분 눈 안에 있는 눈동자가 썩어버려요. 내 말이 아니고 스가라에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눈동자 썩기 싫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야 된다. 그 말이죠. 약속이니까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건드렸다가는 진짜 그야말로 전라도 말로 뒤져요. 전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명심하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적어놔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놔서. 그거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그 이 원수들은 어떻게든지 느에미아와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 처음에는 삼발락과 도비아와 게셀 사람들 그 게셀이 그 같이 같이 했다가 이 유다 사람들도 같이 더해서 이들의 그 건축을 방해했죠. 그리고 욕을 했어요. 느에미아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이 벌판에서 만나자는 거야. 따로 만나자. 만나면 뭐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느에미아가 참 지혜롭죠. 나 바빠.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 건드리지 마. 나 바빠. 나 못 가. 열 번이나 네 번이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도 나 바빠. 안 돼. 내가 이제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이렇게 딱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삼발락이 편지도 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모함을 합니다. 내가 들었는데 네가 유대의 왕이 되려고 유대인들을 선동시켜서 지금 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데 너 페르시아 왕이 알면 큰일 나.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느에미아가 편지로 보냅니다. 나 그런 적 없어.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도 없어. 너희들이 다 짜고 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느에미아가 그들의 마음을 깨뚫어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린 거죠. 그들의 계략을 안 거예요. 그들이 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에미아가 그 스마야라는 애연자에게 애연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느에미아에게 성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그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너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죽을 수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오니까 너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 같이 그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나 안 들어가.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거냐. 다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내가 내 목숨 살자고 거기를 들어가냐. 안 들어간다. 딱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느에미아가 압니다. 잘 깨달았어요. 아 이 스마이아라는 애연자는 도비아와 삼발라시 보낸 돈을 뇌물을 먹은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느에미아에게 그렇게 애연함으로 느에미아를 두렵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나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 사람까지 다 포섭했다는 것을 느에미아가 깨달은 거예요. 느에미아는 이것을 알았지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두려움이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오늘 사고가 나서 나 죽으면 어떡하지. 다 빨갱이들이 와갖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나라가 다 빨갱이가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다 살해되면 어떡하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누가 보금 10장 19절에는요. 내가 너에게 뱅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하는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해야 할 자가 결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질병도 해야 할 수 없고요. 전쟁도 해야 할 수 없고요. 어떤 무기도 우리를 해야 할 수 그러면 그 말씀이 진리라면 나를 해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각은 해야될 수 없다고 적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들이니까 아들들이니까 아멘 그러면 결국은 이런 말들을 다 천해야 되는 거예요. 다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어느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두려운 거예요. 말을 들을 때 두려운 거예요. 의사가 당신은 암이니까 곧 죽을 겁니다. 하는 말을 들을 때 두렵다. 그 말이에요. 말을 안 들을 때 모를 때는요. 하나도 안 두렵죠. 그 알게 뭐야. 잘 먹고 잘 살죠. 근데 왜 매력 없이 잘 살다가 그 소리 들으면 갑자기 죽을 것처럼 그러냐. 그 말이요. 네? 말 때문이에요. 말 지금 이 사람들도 말을 흘려서 느에미아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아 왕 때 그 아람 군대들이 그 히스기아에게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한테 다 듣게 하려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욕하는 말들을 했어요. 거기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다 들었어. 히스기아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야. 아무 말도 백성들한테 하지 마라. 하늘의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야. 듣고 계신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 말의 위력을 알아. 이 원수들은.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은 곧 쓰러진다는 거야. 히스기아도 다 끝났다는 거야. 막 이러는 거야. 히스기아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누구 백성들 믿지 마라. 왜냐면 내가 아랑군대인데 내가 쳐들어간다. 너희 신이 너희를 건진다는 이런 말 듣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아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그때 주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간단하게 해결하마. 그리고 그날 하루 저녁에 한 천사를 내보내요. 몇 명 죽여? 18만 5천명을 죽여요. 천사 한 명이 18만 5천명. 여러분한테 천사 몇 명이죠? 여섯 명. 그럼 몇 명 죽일까? 무서워하면 쓰겄어요? 안 쓰겄어요?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냐면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네 말에 달려있다고 그러잖아요. 말에 달려있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려져요. 여러분에게 누가 보곤 10장 19절을 나님의 날마다 귀에 멋이 박도록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없대버립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야 할 수가 없다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머릿속에 아예 넣어버리면 어느 것도 여러분을 해야 할 수 없다고 적어져 있잖아요. 아멘. 해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금 아까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여기 공부하고 대구로 내려가던 자매 둘하고 애기 하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났대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 몇 중 추돌이 일어나버린 거예요. 자기는 박은 것도 아닌데 썼는데 그냥 뒤차가 와서 자기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차가 튕겨서 앞차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연락이 왔는데 차는 걸레조각처럼 됐는데 사람을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해야 할 수 없다. 그들은 아마 그렇게 선포했을 겁니다. 허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제가 아니까. 어떤 것도 해야 할 수 없습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확고한 생각이 믿음이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될지요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에미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진행했어요. 주님은 이런 느에미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참으로 용기 있는 느에미아예요. 이 느에미아의 용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성벽을 제거 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때문에 이 도비아나 삼발라시나 이런 사람보다 또 더 정말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그 믿음 때문에 정말 이 성벽이 재건이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느에미아와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기를 냅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았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밀고 가버려야 합니다. 필요해요. 이런 용기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서야 돼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죠? 예비하고 주님 시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진행해 가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느해미아의 용기를 배웁시다. 아멘 다이세 용기를 배웁시다. 다니엘의 용기를 배웁시다. 다니엘의 새 친구의 용기 죽으면 죽으리라 풀묻불 속을 선택해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우상에게는 경배할 수 없고 하나님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다니엘의 새 친구 참으로 용기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에스도를 보고 배웁시다. 얼마나 용기가 있었습니까? 네. 이 시대의 여성들이요. 여자들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에스도도 용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크리스도인이라면 예수 크리스도의 용기를 배워야 합니다. 제자들도 용기 있게 갔습니다. 아멘. 우리도 좌절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우리의 원수가 뭐라 하든지 가내내 내가 너에게 뱅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해요. 뱅과 정갈은 원수예요. 그 원수를 밟아버리는 권능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그대로 밀고 가자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뒤로 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예.